가치살래요를 통해서 후보의 이름을 올린 이상우씨입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이상우씨, 가치살래요를 통해서 올해도 역시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이상우씨, 장편 우수상 후보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. 포토타임 진행할게요. 안녕하세요.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실까요? 네, KBS 연기대상 참석인, 처음이 아니시죠? 여러 차례 참석을 하셨지만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셨습니다.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우리 이상우씨,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와 함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우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